예에에? 색트립 막말로 개씹어졌구요 잠시만요 아폴로님께서 아까 전에 어떤 미션이었지? 리버 50킬이었나요? 하이템플러 50킬이었나? 리버랑 하이템플러 사용해서 일군 총 50킬 상대 멘탈 부시기? 오케이 접수 완료됐구요 투서치 50개요? 가겠습니다 투서치 50개 인정이구요 쉽게 말하면 견제 오질라게 해달라는거잖아 그죠? 마탈에 가도록 견제 오질라게 가겠습니다 일단 투서치 50개부터 먼저 갈게요 파일런 짓고 정착 가겠습니다 원서치 100개라구요? 예에? 그럼 막 서치면 안되면 되잖아 막말로 예에? 이거 11시에 있어 이거 11시에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감 잡았습니다 이거 11시에 있어요 요거 원서치 무조건 11시에 있습니다 감 왔어요 감 왔습니다 감 왔어요 무조건 11시에 있어 텔레팟이라고 하죠 흔히들 프로게이머들은 그런게 있어 동물적인 강가 가만히 보면 대회때 보면 어 용호같은 애들있잖아 용호 용호같이 일류급들은 한번에 정착이 되잖아요 그거 다 이유가 있는겁니다 시청자분들 쟤 게지러버렸지 투서치입니다 장난친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원서치 미션 100개 그냥 양심 없이 그냥 꿀떡 빨면은 솔직히 좀 눈치 보이잖아요 그래갖고 일부러 투서치로 그냥 50개 먹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막말로 개질어버렸죠 야아아아아아악 HOLLY FUCK 아이 씨 개질어버렸쥬 개똥망각이쥬 100개고 50개고 다 놓쳐버렸쥬 개질어버렸습 입꼬 맞고있네 아이씨 정찰까지 못해버렸고요 질질 쏴버렸쥬 상대가 퇴난 좀 하는 것 같은데 입구를 갖다가 딱으로 이렇게 배럭 팩토리를 막았다는 거는 상대가 게임을 좀 할 줄 안다는 거거든요 인정? 오 씹 인정이고요 기본적으로 게임을 좀 할 줄 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마린을 한 마리밖에 안 뽑았다 이러면 게임을 좀 할 줄 아는 겁니다 커맨드가 아마 숨겨서 지금 지은 것 같거든요 커맨드 요런데 숨겨서 게임을 좀 할 줄 아는 테란이에요 건물 짓는 것만 봐도 대충 알 수 있어 이거 마린을 갖다가 한 네 마리까지 뽑았다 그러면 잘 못하는 테란인데 마린까지 한 마리밖에 안 뽑았다는 게임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인정? 오 씹 인정이고요 개즈로 버렸죠 바로 패크를 1.4 때려주고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경기를 그냥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번 판 미션 리버랑 하이템블러로 일궁전제 오질라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본분에 충실하게 하죠 본분에 충실 팔로우 로버틱스 정상 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로버틱스 정상 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상대 좀 할 줄 아는 사람이야 상대 좀 할 줄 아는 사람이야 상대 좀 할 줄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기본방울은 뭐다? 원팩 떠버릴 한결이 상당히 크다 아 눈 왜 이렇게 뻑뻑하냐 젠장 혹시 모르니까 아마 당 쪽에 정착을 갑니다잉 초페스토롤 드랍 10이 날라올수있어요 막말로 막말로 참자면 인정? 어우 씨빈 덩이 보이네 드랍 10이 날라올수있기 때문에 탱크모드 확인합니다 확인했쥬 시즈무스탱크 확인팔로우 체켓 스캔뿌려쥬 상대게임 할줄 아네요 스캔들 뿌리는거 보니까 빌드랑 게임을 할줄 아는사람이네요 게임을 할줄 아는사람이에요 게임을 할줄 아는사람이에요 막말로 이거 그냥 어설프게 하면 상대한테 쑥 밀립니다 농담 아니고 벌칙 다 털리고요 흠 감가.. 감이 와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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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이 와요 흠 흠 흠 흥 흥 지금 Ent 흠 흠 몰라 골리아까지 뽑았어요 게임할 줄 알죠 그죠? 예 게임할 줄 압니다 이 사람 이거 자칫 방심하면 이거 숙밀립니다 이거 방심하다가 경기를 져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시청자분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이거 타이밍 넣지 하면 올 것 같거든요 사이즈가 발업질로 미리 찍어놔야 돼 마이힣 사이즈가 마이힣 내라 스쿠리오 렘마 소피엣 렘마 렛사냥 구이란 마두 렛루 렛루 털어줘야겠지? 오우! 개대박 났구요 저거 리버 15킬정도 했습니다 망말룩 인정? 10인정이구요 진짜 저거 한 15킬정도 했어요 가드님 10개 센스 가드님께서 10개 섬스 감사립니다 가드님 10개 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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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일꾼 그거 뭐야 하기는 경기 끝나고나서 할께요 시청자분들 막말로 인더? 어우 수입인덩이고 이여 퇴란이 한쪽 한다니까 진짜 농담원 진짜 여러분들 막말로 인정? rica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진짜로 좀 해 농담 아니고 막말로 할 줄..할 줄 아는 테라 시청자분 진짜 그지 않습니까? 예?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다시피 할 줄 아는 테라니까 이거 게임을 할 줄 아네 당황스럽게 시리 어이 시그레 뭐야 어우 정말 인사들의 위험한 일을 먹기 때문입니다. 모든 Nabalclaws는 처음부터 가게되었습니다. 오, 두 학자들은 이게 어디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을 권하시기 합니다. 모든 Nabalclaws가 우리에게 di결하는 것을 권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단물, 단물! 이가 한가olds 더 여행, 이는 skept علي 믿기 때문입니다. 아,도, 이는 다 역시 여행입니다. 허허 아씨 왜 그렇게 안하냐?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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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뭐야 아이 씨부레 이건 아치커드시구요? 경헤 짐 시 지 아... 아니 셔틀 한번 좀 쓰자 좀... 밀꾼 좀 조지자 좀 제발 어? 아... 아이씨 밀꾼 좀 잡자 에그 나 참아가 아이씨 아... 뉴클리어 실화냐 실화냐 미친거 아니야? 미친거 아니야? 뉴클리어 실화냐 미친거 아니야 고로 아멘 u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야 셔틀 한 번만 지지자 진짜 제발 좀 야 다른 거 안 말한다 셔틀 진짜 수돔 좀 지지자 좀 지지게 좀 해줘 이 자식아 아 나 존나 나 진짜 미치겠네 아 나 스터물 못 지지게 아 나 미쳐버리겠네 아 씨 아비트 안 쓸라 그랬는데 결국 아비트를 쓰게 만든네 야 셔틀 한 번만 쓰자 제발 진짜 많은 거 안 말한다니까 제발 한 번만 쓰자 한 번만 뭐냐 땅쿠스 쉬라냐 뭐 쉬라냐 쉬라냐 어 이거나 쳐먹어라 이 자식아 가들어버렸죠 가들어버렸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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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셔틀 한 번만 더 지지자 어 형식 한 번만 더 지지게 해줘 해줘 reps flower 안 돼 다질어버렸딱땍 따inte의 옙옙옙옙옙 correcting 몽공탕가서 니 몸이나 지져 홀리 홀리 땍 다질어버렸뢱쑑쭉쭉쭉 utenk 사실 우릴den 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 넥슨쓰 꽂아 버리는 모습이고요 어 개소리 하지말로 이거나 쳐먹어 죽진새끼아니야 또랑geys야?? 이거나 쳐주시구유 일로간다 올리데ㅏㅏㅇ fodㅏㅏㅏ 이거나 차벼마이드치고어어어어씽 개질어버렸지 개질어버렸구유 살라 뽕딌따 아으악 으하핳하핳하핳 하하핳하핳 윙윙윙윙윙윙윙윙윙 시청자분들 방금 테란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시청자분들 방금 테란 못하는 사람 아닌데 시청자분들 진짜 아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APM 265에 EAPM 240입니다 까드림이 10개 정도 가는 사람이야 진짜 농담 아니라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진지하게 볼게요 보이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보이세요? 예? 못하는 사람 아니야 보세요 전적 보세요 전적 보면 답 나오죠 음 음 팩트 말씀드립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어 한 50개 정도 잡은 것 같은데 음 그냥 넘어가죠 스무스하게 예? 이 게임 자체가 워낙에 장기전이었기 때문에 요거 하나하나 다 따져서 보기에 시간 속도가 상당히 크게 걸립니다 예